Q. ¿Aquí es el equipo que seUNa el equipo que se convierte en la alaña y a en la alaña? 지금 저희 앞에 KGC 선수들이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고양 오리언 오리온스, 김채현, 한기서, 차주원, 염지훈, 조민규, 정제빈, 전현빈, 김찬서, 그리고 이게 맞서는 안양 KGC 인삼공사, 공승현, 권민준, 정안조, 김시현, 이석찬, 황시우, 홍석준, 이미상현! 나왔거든요. 과연 D-VO4 어떻게 진행할지? RK 연결. 자, 지금 비었어요. 직접 들어갑니다. 그리고 레이업 성공. 오늘 경기 첫 득점. 김채현에게 나오는 볼. 자, 오늘 경기 첫 득점 장면이었죠. 어, 순간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는데요. 그리고 이 패스 완벽했는데. 네. 자, KGC 수비가 끌어냈습니다. 아, 지금도 빠른 공격이에요. 오, 지금 연결됐어요. 레이업 성공. 자, 순식간에 흐름을 가져오는 KGC. 굉장히 많이 나오죠. 네, 그렇죠. 선수들의 템포가 상당히 빠릅니다. 지금도. 오! 클리샷! 오늘 경기 첫 번째 석점이네요. 자, 그 주인공은 김도원입니다. 그 주인공은 석점이 있기 때문에 점수를 빠르게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시 외곽에서 볼을 돌리고 있는 오리온. 직접 들어갑니다. 놓쳤어요. 하지만 본인이 직접 해결했습니다. 정서준. 아, 본인이. 자, 인바운드 패스. 잘 돌아섰어요. 페이스 라이 파고들면서 올려놓습니다. 아, 지금은 움직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선원됐습니다. 선원됐습니다. 자, 이장면. 네, 잘 파고들었어요. 자, 그리고 헬드볼이 선원이 됐는데. 어, 계속해서 오리온. 자, 선수들의 위치를. 아하! 지금도 끌어냈어요. 단독 찰스. 오픈 기회. 네.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정완조. 파울이 선원됐습니다. 제2투샷. 아, 지금은 예측을 했어요. 네. 아, 정말 잘 뺏었네요. 정말. 저런 걸 공만 딱 철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파울은 아닙니다. 표정이었죠. 자, 김채현. 터프샷이에요. 어허! 미들슛! 버저비터! 어, 어렵게 쏜 슛이었는데. 네. 자, 엔드원으로는 연결되지 않았고. 네. 자, 김채현 선수가. 샤클라게 정말 쫓기면서 쐈어요. 그렇죠. 그리고 파울을 얻어냈던 장면이고요. 자, 전반전. 11대9. 두 점 차로 KG씨가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선도를 다시 따내기는 했습니다만. 득점으로는 연결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렇죠. 골 밑에 워라운드에! 오, 지금 패스였나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야 될 텐데. 패스. 김시현의 파울. 지금 이 장면이었죠. 의도했습니다. 정말 멋있는 패스. 사실 이런 플레이는 호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죠. 중학생이었거든요. 10년이면 유행이 돌아온다고 하잖아요. 다시 유행이 돌아온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 지금 석점이 들어갔습니다. 제가 알기로 김광현 선수가 상당히 리버스 레이어 빠릅니다. 경기가 확실히 과열이 되고 있어요. 아무래도 점수차가 별로 나지 않고 양 팀 모두 승리를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선수들이 이걸 놓칩니다. 흔들면서 들어가는 과정까지는 좋았습니다. 짧게 연결 힘겹게 밀고 올라가면서 득점. 홍석준 퍽차까지 성공을 하면서 그리고 파울이 선언됐습니다. 지금 대단했죠. 그렇죠. 지금은 움직임으로 만든 득점입니다. 그리고 이 장면인가요? 네. 깔끔했고요. 홍석준 정서준 선수의 블록샷이 네. 대단해집니다. 할 거고요. 차주원이죠. 빠르게 올라가요. 차주원. 차주원 가볍게 얹어놓습니다. 지금 정말 개인 능력으로 만든 호흡이 순간적으로 맞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상황이에요 선수들. 백동자 이후에 차주원 선수 자, 얹어놓습니다. 석점차. 자, 우선 차주원 선수가 자, 오리언의 공격에서 톡톡히 역할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고 아, 지금은 페인트에 완전히 당했어요. 자, 오리언과 KGC의 15세 이하 경기 정말 치열했는데 KGC가 드디어 오리언을 상대로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리언은 5개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